블록체인은 현대기술의 중요한 발전 중의 하나로 우리의 디지털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시스템과는 다르게 데이터가 중앙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복제되어서 저장됩니다. 각각의 데이터 덩어리를 블록이라고 하며 이 블록들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전 블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나 정보가 발생하면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해당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거래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중앙기관 없이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은행이나 중앙집권적 기관 없이도 자산을 교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산형 특성은 보안과 투명성을 제공하며 부패나 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록체인은 또한 중요한 보안기술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분산이 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해커들이 시스템을 침입하여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의료, 공급망,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 계약을 구현할 수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기록관리와 의료 공급망 추적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트랜잭션 처리량이 제한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의 보안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은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기술로서 미래의 디지털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더 많은 산업과 사회에 혁명을 일으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